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공차 혹은 허용차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고객에게 이 정도면 문제가 없는 품질일 것이다 하고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미리 잘 분석하여 생산할 제품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품질 문제의 항목을 미리 예상하여 결정하고 미리 예상한 품질 문제에 대해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적합한 공차를 보유한 다음 부품과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제품 설계 시에 한 번 공차를 결정하고 생산으로 이어진 다음에는 공차를 수정하기가 매우 힘듦으로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최적화된 공차를 보유할 수 있는지가 설계자들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오늘은 설계 최적화의 일환으로 설계 시에 합리적으로 공차를 결정하는 기본 개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제품 개발 단계에서 설계자들이 시스템과 부품의 치수를 결정할 때 경험적으로 공차를 결정하지 않을까 하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오래하여 경험을 쌓아서 적절한 공차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신입사원이라도 10년 된 선배들처럼 공차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설계 단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생산비용에 대한 설계 영향도는 70% 수준으로서 원가 결정의 최대 근원입니다. 품질은 속성상 비용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지니며 고객에게 전달된 제품 품질 문제의 70% 수준은 설계적인 요인으로부터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 개선하는 것보다 설계 과정에서 문제의인을 찾아 미리 개선하는 것이 개발 시간, 개발 비용, 고객 대상 품질 비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의인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 문제의인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설계 시스템인 Y 이퀄 펑션 오브 X를 강건하게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CTQ라고 부르는 핵심 품질에 대한 정의, 공정능력, 그리고 공차 분석 세 가지입니다. 고객의 목소리와 관련된 설계 요구 사항과 설계 규격 충족을 위한 기술적 위험 요소를 찾아서 핵심 품질 즉, CTQ로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CTQ의 공정능력을 확인한 다음, 그 공정능력을 근거로 CTQ의 공차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차 분석입니다. 먼저, 오수적 분석을 통해 CTQ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 조건, P 이퀄 펑션 오브 부품 특성의 단계를 완성한 다음, 공차 분석을 통해 부품 특성 Y 이퀄 펑션 오브 공정관리 조건으로 설계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인 Y 이퀄 펑션 오브 X를 간결하게 최적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인 핵심 품질에 대한 정의는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하여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CTQ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백인 백색의 다양한 요구사항, 파사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요소들은 품질기능 전개를 통해서 CTQ로 선정하고,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불만사항, 그리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법규와 규격 조건들의 요소는 FMEA를 통해서 CTQ로 선정합니다. 핵심 품질 요소인 CTQ를 선정하는 첫 번째 방법인 QFD를 사용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부품의 CTQ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QFD는 여러 단계가 있으나, 스텝 1과 스텝 2를 통해 손쉽게 고객의 요구사항으로부터 CTQ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QFD 스텝 1 단계는 고객의 목소리를 기술적인 엔지니어의 목소리인,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도 점수를 가산하여 핵심적인 기술적 요구사항을 선정합니다. 다음 QFD 스텝 2 단계는 스텝 1에서 선정한 핵심적인 기술적 요구 조건을 부품으로 묘사했을 때, 부품에 요구되는 필수 조건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도 점수를 가산하여 부품의 특성 중에서 품질의 핵심적인 특성을 CTQ로 선정합니다. 핵심 품질 요소인 CTQ를 선정하는 두 번째 방법인 FMEE를 사용하여 고객불만 요소를 찾아 부품의 CTQ로 변환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QFD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QFD에서 빠뜨릴 수 있는 고객불만족 부분에 포커스한다는 관점으로 CTQ 선정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입니다. FMEE는 아이템이 의도하는 기능 수행을 실패하도록 한 시스템의 근원적인 원인인 잠재적인 고장 모드를 잘 정의한 다음, 그 원인 및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상위 시스템을 검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개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RPN 점수를 사용하는데, RPN은 각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화한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각각 곱하여 값을 구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RPN 점수가 높은 항목을 위주로 CTQ로 선정합니다. RPN 크기가 클수록 고장 발생의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에 대해 CTQ로 지정하여 미염방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장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사람이 안전하게 걷도록 만들어진 목적을 가진 보도에, 크고 작은 구멍이 생긴 상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페이려 모드는, 구멍에 사람이 빠지는 현상이 관찰되는 방식으로 고장 발생이 가능한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페이려는, 보도가 사람이 안전하게 걷도록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종료되어,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페이려가 발생하면, 항목이 폴트 상태가 됩니다. 즉, 폴트는 짧거나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보도에 필요한 기능인 안전하게 걷도록 만들어진,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항목의 상태입니다. 시스템인 Y-Equal-Function-OVX를, 강건하게 최적화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인, 공정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능력을 근거로 Y-Equal-Function-OVX의 설계 최적화 목표는, 장기적으로 분량 크기가 3.4ppm인, 지이값 6.0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자의 관점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량의 크기를, 규격 상하한 값에 각각 1.7ppm씩 발생할 확률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의 지이값은 각각 6.15시그마가 됩니다. 설계 규격은 통상 규격 상한 값인 USL과, 규격 하한 값인 LS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L과 LSL의 위치에서 지이값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된 CTQ에 대해 공정능력을 근거로, 설계 규격 상한 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경우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연구소 현장에서 설계할 때, 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3시그마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필요한 허용차를 구하기 위해 1.55를 곱하여 구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 의견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은, 현장에 모여있는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표준 편차를 구했으면 4.65를 곱하고, 단기표준 편차를 구했으면 6.15를 곱하여, 설계 규격인 상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부분군으로 실제 부품을 샘플링하여, 단기표준 편차를 확보한 다음, 6.15를 곱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장기와 단기라고 하는 용어는, 6시그마 컨셉에서 나온 정의로서, 변동이 장시간에 걸쳐서 발생할 확률과, 설계된 규격대로 발생할 아주 단기간에 발생할 확률을, 단순한 용어로 단기공정능력, 지이쇼텀이라 표현하며 설계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시스템인 y이퀄 펑션 오브 x를, 단건하게 최적화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인, 공차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차 분석이란, 고객의 인내심 한계 분석 방법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공차를 의미하는 탈러런스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참다, 인내하다 라는 의미가, 통상 생각할 수 있는 허용차와는, 사뭇 다른 듯한 느낌을 줍니다만, 사실 제품을 설계하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허용차는 이 정도면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도면에 명시한 갑이지만, 제품을 상품으로 구입한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하고 구입한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성능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참아줄 만한 범위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설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한계를 잘 연구하여, 설계하는 성능을 사용하는 고객이, 실제 성능의 변동 가능한 폭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만큼의 변동의 범위를 찾아, 고객이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최대 범위를 공차로 부여해야 한다는 설계자의 미션과 같은 값입니다. 공차 분석 방법 중에서, 선형 공차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CTQ로 선정된 갭치수의 LSL에 적합한, 갭의 타겟값과, 갭의 표준 편차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갭의 규격화한 값은 0.0, 블록 치수비는 30플러스 마이너스 0.05, 표준 편차는 0.05, 케이스 내부 치수씨는 120.5플러스 마이너스 0.05, 표준 편차는 0.05mm입니다. 갭의 타겟값은, 공차 조건이 선형 관계이기 때문에, 케이스 치수씨에서 블록 치수 4개를 마이너스하여, 0.5mm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갭의 표준 편차는, 선형 관계 방정식의 루트섬 오브 스퀘어즈 방식에 따라, 각 부품의 표준 편차를 제곱하여, 합한 다음에 제곱근을 구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0.1118mm로 구해졌습니다. CTQ로 선정된 갭치수의, 현재의 공정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능력 지이값 계산 공식에, 앞에서 구한 갭의 타겟값 0.5mm와, 갭의 표준 편차 0.1118mm,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LSL값인 0을 대입하면, 단기 지이값으로 4.47이 구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이값 6.0인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CTQ 치수, 갭의 설계 목표 공정능력 지이 6.0 달성을 위한 설계 선택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선 방법은, 갭의 스펙 리미트인, 규격값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지이값 계산식에서, 목표 지이값 6과, 앞에서 구한 갭의 표준 편차와, 갭의 하안값 0을 대입하고, 타겟값 T를 계산하면, 0.6708로 구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이값 6.0 달성을 위해, 타겟값을 기존의 0.5에서, 0.6708로 0.1708mm만큼 넓혀주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품의 개선 없이, 도면의 치수를 변경해 주는 것만으로, 목표 공정능력을 달성하는 쉬운 방법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 허용차 선정 기준의 근원은, 고객, 규격 등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명심하고, 변경하려는 허용차가, 고객 입장에서 허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CTQ 치수 갭의 설계 목표, 공정능력 지이값 6.0 달성을 위한, 두 번째 개선 방법은, 갭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의 치수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블록과 케이스는 다른 부품이기 때문에, 모두 변경해 주는 것보다, 금형 수정의 용이성 같은 상황에 맞추어, 어느 한 부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을 수정하는 경우, 증가된 갭의 치수 0.1708을, 블록 4개가 분담하는 형식이므로, 0.1708을 사로 나눈 값을, 블록의 치수 30에서 마이너스해 주면 됩니다. 이 경우, 블록의 변경 치수는, 기존의 30mm에서, 29.96mm로 변경하여, 목표 공정능력 6시그마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폭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넓어진 갭의 치수 0.1708만큼, 케이스의 폭의 치수를 키워주면 됩니다. 이 경우, 케이스의 변경 치수는, 기존의 120.5mm에서, 0.1708만큼 키워준 120.67mm로 변경하여, 역시 목표 공정능력 6시그마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CTQ 치수 갭의 설계 목표, 공정능력 G6.0 달성을 위한, 세 번째 개선 방법은, 갭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의 공정을 개선하여, 표준 편차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서 계산한 갭의 표준 편차를 버리고, 지이값 6.0을 달성할 수 있는, 갭의 새로운 목표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합니다. 지이값 계산식에, 목표 지이값 6.0, 기존의 갭의 타겟값 목표 0.5, LSL 0.0을 대입해주면, 갭의 목표 표준 편차로, 0.08333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목표 표준 편차만큼, 비치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형을 보완한다거나, 재질변경 등으로 공정을 0.0333만큼 개선하면, 갭의 목표 치수와 목표 공정 능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블록과 케이스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면, 각각 0.037이만큼 공정을 개선하면, 갭의 목표 치수와 목표 공정 능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선형 공차 분석의 기본 개념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설계, 시스템인 Y 이퀄 펑션 오브 엑스를, 강걸하게 최적화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으로, 핵심 품질정의, 공정 능력 기준으로 허용차 결정, 공차 분석 방법 활용이 있습니다. 먼저, 핵심 품질정에 대한 방법은, QFD를 사용하여 고객 만족 요소를 찾아 부품의 CTQ로 변환하고, FMEA를 사용하여 고객 불만 요소를 찾아 부품의 CTQ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선정된 CTQ에 대해, 공정 능력 기준으로 허용차를 결정합니다. 시스템인 Y 이퀄 펑션 오브 엑스의 최적화 설계 목표는, 디펙트 3.4ppm 수준인, 반기 공정 능력 6.0 달성입니다. 허용차를 도여하는 방법으로는, 3시그마 수준인,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설정하는 방법, 기존 데이터를 근거로 설정하는 방법, 통계적 방법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경우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차 분석을 통한 설계 최적화 방법은, 목표 Y의 규격 변경, 부품의 치수 조정, 부품의 공정 개선이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부품의 공정 개선을 통한 최적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